두 바퀴만 돌게요. 두 바퀴. 용병들이 앞쪽에 서주셔야 돼요, 용병들이 앞쪽에. 용병들 솔선수범. 야구부 용병 솔선수범. 알베겼는데. 알베겼어. 자꾸 몸뚜둑해고 그러고 보니까 알베겼어. 한 전반전은 최소한 뛰는 안 되겠네. 홍성흔 뛰는 게 포미는 안 해, 좀. 그런데 하태구원 선수는 런닝도 좀 이상하네. 하태구원 런닝하고 홍성흔 런닝이 차이가 있는데. 저, 저. 오박 페이스. 오박 페이스. 타줘야, 타줘. 쭉 치고 나가네. 안정환 위기다, 위기. 안정환 위기다. 저, 혼자. 혼자 독주야, 왜. 마라톤이야, 뭐야. 감독님한테 간다, 감독님한테. 아니, 아니, 괜찮아요. 제가 할게요. 몸 푸세요, 몸 푸세요. 반대로. 안 내려요, 그대로. 특이하다. 감독님, 제가 빨리 갔다 오겠습니다. 빨리 갔다 오겠네. 빨리. 그거 놔두세요. 빨리 갔다 오겠습니다, 뭐야. 역대급 캐릭터다. 그거 놔두세요. 그거, 그거 놔두세요. 감독님 놔두시래요, 그거. 하태구원이 가요. 우리 감독님 힘드시면 안 돼. 감독님. 저 그거라도 해야 돼요. 아, 친구야. 야. 감독님. 애절하다. 제가 할게요, 제가. 두 바퀴를 저렇게 올려주세요. 이따 축구 어떻게 하려고 그래. 전력질축. 축구할 수 있겠나, 저거? 제가 할게요, 감독님. 어묵하세요, 어묵. 다 하셨어요? 네, 다 했어요. 이리 오세요. 한 바퀴 더 뛸 수 있습니다, 저거. 아니에요, 괜찮아요. 괜찮습니까? 그냥 놔두세요, 그냥 놔두세요. 예, 예. 반 동안. 네. 하... 아니, 예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